종조 회당대종사 탄생지 울릉도 금강원 성역화불사를 추진하고 있는 진각종이 다음 달에 첫 삽을 뜹니다. 회당대종사 열반 60주기를 맞아 불사의 원만 추진을 서원하고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회당문화축제도 개최합니다. 하경목 기자입니다. 진각종이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울릉도 일대에서 20번째 회당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. 제20회 회당문화축제는 진호국가의 서원을 담은 금강원 무진서원 불사를 시작으로 독도방문과 독도아리랑콘서트에 이어 울릉도 내 어린이부모 특별초청 어린이극 구름빵 특별공연이 마련됩니다. 회당문화축제는 2001년 진각승전회당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. 그리고 올해가 진각승전회당대종사의 열반 60주기입니다. 이에 본 종단에서는 회당대종사의 뜻을 기리기 위한 승류카불사를 울릉도 금강원에서 추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. 2001년부터 시작된 회당문화축제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과 코로나 팬데믹의 인연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울릉도에서 개최되면서 도민의 문화적 소외를 해소하는 담비가 되어왔습니다. 가사만 전해오던 울도 선경가의 곡을 복원하고 울릉아리랑을 재해석하는 등 울릉도 문화복원에도 앞장쓰면서 정신문화축제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특히 올해 종조회당대종사의 열반 60주기를 맞아 금강원 성역화불사인 회당 명상문화체험관 건립에 첫 삽을 떨 예정입니다. 명상문화체험관은 울릉공항이 개항하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축제기간 중에는 금강원을 찾는 종단의 신교도 및 울릉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몸과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울릉도 회당명상 문화체험관 지진불사의 첫 삽을 뜨게 될 것입니다. 울릉도 저동왕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독도아리랑 콘서트는 20회를 맞는 회당문화축제를 축하하는 미니 다큐를 시작으로 독도 팝스 오케스트라 등 지역게스트는 물론 불자 가수 편성엽, 국악가수 건미, 국악밴드 억스와 뮤지컬그룹 아티스틱 컴퍼니가 신명나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. 이번 축제와 더불어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울릉군에서 열리는 제4회 서무의 날 행사를 앞두고 그 서막을 여는 제20회 2023 회당문화축제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. 20회를 맞는 회당문화축제는 지역문화 발굴과 사회적 회양이 어우러진 국민화합축제이자 지역문화축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.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.